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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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까지 5분 남았어요. 추천 한 번씩만 싹 몰아주세요. 됐게 들어가면서 추천 한 번만 싹 받고 갈게요. 도와주세요. 자 금융추천으로 주신 발콤보느님, 그로구도리님, 고위원님 감사합니다. 호라님, 웨여서글자님 감사합니다. 오엔부스터는 항상 엑셀을 기다리게 만들죠. 까보죠. 총 250개 가량 지금 개봉할거구요. 까미 파이클 피터 이펙트 어우 뭔가 소모키 느낌이 좋은데 리사 상이 나왔어요. 위에요? 어 어떻게? 뭐가 짤리죠? 뭐가 짤리나요 지금? 어떤 부분이? 나 잘 보이는데? 어떻게, 어떻게 짤리는거지? 봐볼게요 제가 안짤려요 지금. 하나도 안짤려요. 다시 확인해봐요. 안짤리는데? 잘 나오고 있어요. 잘 나오고 있어요. 뭔가 지금 매니저님 화면에 조금 이상한가 보다. 그럴 수 있어요. 지금 잘 보입니다. 한번 확인 좀 해줘요. 자 100개 맞아 갈게요. 스크롤 내셨어요? 스크롤 내셨어요? 우리 매니저님은 창이 걱정돼갖고 감사합니다. 그럴 수 있지. 하느님이 좀 뭐라 해야 돼. 굉장히 예리하시네. 조일 국립 나왔어요. 이거. 아 햄버거 언제 다 먹냐 이거. 방송 진행하다보면. 무난 오래 걸린다. 자 100대 유니클 2개. 까미유랑 피터. 공격 킬 나왔고. 안임만 줘요? 어 대림으로 와. 대림으로만 한입 줄게요. 오앤부스터가 소목깃이 좀 많이 나오죠. 소목깃이 많이 나와서. 여기서 엑셀 확률도 좀 어느정도 되게. 음? 꼽았어! 패스티? 오올 때 한길. 좋아요. 엑셀 나오는거 아니야? 아 근데 이게 엑셀로나야 되는데. 하아! 니아 신발. 아 니아 바지. 아 콜라 한자만 마시자. 와 뭐야 이거. 미쳤네. 어 순간 엑셀인줄 알았어. 패스티도 개이득이죠. 찰로타즈. 저거 스킬쿨타임 감소시키는거요. 이전속도 60이랑.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. 와 나이씨. 야 엑셀 뜨는줄 알았어. 미쳤어. 깜짝 놀랐네. 그쵸? 패스티 좋은 캐릭터. 빅터. 파라. 레이튼. 요런 캐릭터 좋습니다. 엘리도 좋구요. 패스티 옵션이. 이동속도 60. 스킬쿨타임 11% 감소입니다. 요렇게 돼요. 아 장난아닌데. 리치의 이펙션. 약 좀 잘 뽑죠. 아 근데 까면은. 한 사이큐 깔 때 유니크 하나씩 꼭 나오네. 미첼 다리. 이번 건 흥했다. 확실히 잘 나왔네요. 인증도면 아주 뭐. 준수하지. 잘 나올 때는 그리고 웬만하면은. 부스터 맞아 가죠. 합성할까 그냥. 뭐 할 거 있나요 합성. 미아 다리. 그냥 뭐 중복 없는 거 뽑은 거 같은데. 리사 상의. 리사 상의도 없고. 설마 유니크 중복 하나도 안 떴나. 유니크 하나도 중복 안 떴네. 스텔라카 만들자. 유니크 하나 만들어드릴게요. 바로 꽤 하나 만들고. 부스터 더 까드려야겠다. 어. 어. 유니크 링이나 뭐 필요 없을 줄 아는데. 없으셨네. 다행이네. 그나마 다행. 아 돌 중복이에요? 알았어요. 잠깐만요. 일단 이것저것 좀 바꿔놓고. 이순원장님 거 내가 이제 중복인 것들 다 바꿔야 되거든요. 딴 걸로. 아 요건 안 떴어. 네. 포림도 많이 써요. 알고 있어요. 포림도 많이 쓰는 거. 도일템이 어떻지? 아 이거 하나 건의해볼까요 그리고. 합성창 안에서. 도일 걸 누르면은. 내 도일이 아이템 뭐 끼고 있는지 좀 볼 수 있게.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? 맨날 창 내렸다가 다시 가서. 아 내가 얘 이거 끼고 있지 하면서. 너무 불편해 이거. 음. 좀 여유 합성창에서 한 번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머리. 아 머리 중복이네. SP랑. 다이탄이랑. 공목 나왔네. 공목 없으니까 갖고 계세요. 뭐 요즘 또 말해줘도. 이제 20개만 깔래요 저는. 딱 20개 까고 게임 가겠습니다. 2개. 어딨냐. 어어. 어어. 20개 깠는데. 어어. 20개 깠는데. 네.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저 낚였는데. 김에 먹었다 해서. 진짜 기어스리 맥심한 줄 알았거든요. 진짜. 아 개짱 나가지고 그때. 아직 생각난다. 그 능력 당한 거. 자. 훈장님. 녹화 준비할게요. 44". Hunger. eren Aunt Rame. ilot. Aut 헝. Responsorial. Meteor.